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원사 김봉룡입니다. 좋았던 자 갑니다. 2021 4등급 이하 학생들만을 위한 미라클 독해기법 1.35 자 집중. 선생님한테 아들과 딸 같은 강좌가 있어. 아들은 뭐야? 그치. 필수편. 딸은 뭐야? 1.35 독해기법. 딸이 뭐야? 1.35면. 아들은 뭐야? 필수편. 자 집중.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한테는 그만큼 중요한 강좌고 내가 아끼는 강좌고. 여러분. 선생님들 필수편에 대한 만족도는 강좌 만족도 1위야. 메가스터디에서. 그럼 이 강좌 만족도 1위가 선생님 단어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단어를 공부했는데 이 단어가 독해 속에서 살아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 그치? 집중.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야. 그러면 남의 나라 말에 대해서 내가 다 암기시킬 수 있어. 그러면 그 암기한 것들을 뭐 하냐면 이제 조합을 시켜야 되지. 이거는 단어에 대한 조합에 대한 이야기야. 됐니? 그래서 내가 1.35 독해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어를 안다는 전제야. 즉 필수편을 들었어. 필수편을 들었어. 그럼 이 단어에 대한 뭐야? 시작. 조합과 관련된 거다. 조합이다. 단어에 대한 조합이야. 미라클 독해기법 1.35는. 됐니? 즉. 나만 쳐다봐. 선생님. 내가 하나하나 다 잡아줄 거야. 뭐부터? 전치사부터. 선생님. 모든 강사들이 하는 말 있지? 동사 찾아라. 동사. 그럼 내가 단어를 알아야 돼. 동사 찾으라며. 그럼 단어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반드시 필수편을 수강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동사 있고 명사 있지. 됐니? 그러면 명사 앞에 있는 게 전치사거든? 그러면 전치사부터 하나하나씩 잡아주는 거야. 가령 전치사의 의미가 for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for. for의 뜻은 뭐냐? we are도 있죠. we are요. 대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 에게는. 또는 뭐야? 비해서. 이런 영어 단어가 있거든. 그러면 하나씩 다. 어떨 때는 이렇게 쓰이고, 어떨 때는 저렇게 쓰이고. 하나하나씩 다 잡아주는 거야. 자, 보자. 선생님. 그럼 이건 어떻게 암기시킵니까? 집중. 선생님이 단어 6700개 담기시키지. 그럼 이거는 전체도 너무 쉽지. 기껏해야 30몇 개 정도 되거든. 자, 집중. 많이 쓰이는 건 10개 정도뿐이 안돼. 자, for의 뜻. we are, 대하여. 동하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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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대하여. 동하네 때문에. 에게는 비해서. 위하여. 대하여. 동하네 때문에. 에게는 비해서. 위하여. 대하여. 동하네 때문에. 에게는 비해서. 하나하나씩 다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4등급 이하라고 했어. 4등급 이하. 90점, 80점, 70점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70점 아래 있는 학생들. 근데 가보자. 자기가 3등급인데 문제를 풀었는데 왜 답인지 모르는데 맞았어. 됐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실력은 4등급 이하야. 근데 운빨이 조금 붙었을 뿐이지. 그럼 자기는 운에 따라서 3등급이 되는 것 같다. 꼭 들어야 돼. 4등급 이하. 그럼 보냐면 정말 차근차근 잡아주는 거거든. 4등급 이하의 학생들 나는 뭐라고 하느냐. 영린이라고 해. 영어 어린이. 영린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 차근차근 잡아주는 거야. 자, 4에 들어. 시작.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에게는, 비해서. 에게는 하고 비해서만 해. 시작.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에게는.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에게는. 좋았다. 그럼 앞자만 따도 되지. 위, 대, 동, 때, 에, 비. 위, 대, 동, 때, 비.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에게는, 비해서. 위, 대, 동, 때, 비. 하나하나씩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1등급, 2등급 학생 이 수업 듣지 마. 아, 정말 저런 것까지 다 잡아줘요? 다 잡아줘요. 그래서 나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한테 현장에서 수업을 준 애들은 이걸 칼정독이라는 말 쓰더라고. 이야, 완전히 칼정독이야. 칼정독. 칼 같아. 칼정독.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른 놈은 몰라. 이런 술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칼정독. 위하여, 대하여, 동안에, 때문에,에게는, 비해서. 전시사까지 하나하나하나. 옆으로 갑니다. 자, 학습 목표는 우리가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ABC, 가나다라 이렇게 천천히 해주지만 100% 수능에 나오는 것들이야. 그걸 내가 쉽게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가르친다? 쉽게. 쉽게. 하나하나 쉽게. 그래서 100% 수능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문법이라는 것도, 구문이라는 것도, 전체는 다 독해라는 걸 다 접어준다. 근데 독해는 무슨 독해다? 하나, 둘, 셋. 칼독해다. 칼독해다. 됐습니까? 자, 학습 분량. 집중. 학습 분량은 매일 한강씩 들으면 돼. 학습 분량. 그럼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한강씩만 들으세요. 일주일 동안은. 내 말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한 열, 십이강으로 돼 있어, 십이강. 그러면 매일 한강씩 들으면 며칠이 가. 칠일이 가지. 팔일째는 몰아들어도 돼. 됐습니까? 그래서 아, 팔일 이후는 몰아들어. 그럼 선생님, 칠강부터, 팔강부터, 십이강을 다 몰아가지고 가나요? 그렇게 상관없어. 왜냐하면 여기서 머리 구조를 맞췄기 때문에. 다만, 처음에는 한강씩만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니? 확인해봐. 선생님은 스튜디오로 찍을 거기 때문에 되게 빠르고 스피드하게 할 거지만, 여러분, 한강씩만 들어줘. 언제까지? 7일까지만. 그리고 팔일째 어떻게 된다고? 몰아들어. 됐습니까? 어, 좋았던. 선생님, 저는 한강만 들어서 머리 구조 맞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다 몰아들어. 됐습니까? 어, 일단 머리 구조를 마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거는 시간이 흘러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준단 말이야. 그 시간이 좀 필요해. 티칭 메서드에 나와있어. 알겠지? 교수법에 옆으로 갑니다. 수강 대상은 고예비고일부터 수험생인데, 잘 봐. 예빌고일고인은 무지껀 들으셔야 돼요. 예빌고이고인은. 선생님, 저는 4등급은 아닌데요. 예빌고일 애들이, 예비고일 예비고이 애들이 보통 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고3, 모의고사 9월 거. 수능 걸 보잖아? 그럼 몇 점이 나오냐면 81점에서 75점이 나와. 됐어? 그러니까는 조금 부족하니까 처음에 기초를, 지금 시간이 많이 가요. 기초를 잡으라는 거지. 그래서 예비고일, 수험생. 몇 등급? 4등급. 4등급. 자, 수업 방식 들어갑니다. 처음에서는 개념을 잘 정리해. 수학에서도 개념이 있고 문풀을 하지. 여기에서도 뭐냐면 내가 개념 정리를 아주 차근차근 잘해줘. 그리고 나서 그거를 구문해석에 딱 들어가. 됐습니까? 개념을 먼저 잘 정리해 주고 그 다음에 구문해석으로 들어간다고. 수학에서 개념이 되면 얘가 문풀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mp3 엄청 좋아하지? 필수편 좋았던. 여기도 똑같이 mp3가 들어가. 그래서 mp3를 만들어줄 테니까는 우리가 수업한 건 40분이면 mp3로 5분간 반복하고는 계속 듣고 다니는 거야. 복습 체계를 내가 체계화 시켰어. 됐니? 그래서 아, 개념 정리 잘 듣고 그 다음 뭐야? 구문해석 들어간다 mp3를 정리를 해줍니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선생님. 자, 선수강좌는 뭡니까? 당연히 필수편이야. 우리가 보통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해석이 다 있어. 이쪽에 지문이. 여기에 단어가 막 적혀져 있어. 그럼 자기가 단어를 보면서 하니까 해석이 되는 것 같아. 선생님이랑. 혼자 하면 되니? 안 되지. 감언과 이설에 속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를 먼저 차근차근 다 외워야 돼. 필수편 부탁할게. 단어를 다 외워야 돼. 같이 외우는 거야.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암기시키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봐봐.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필수편, 단어를 통해가지고 구문을 잡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가 좀 탄탄해야 돼. 그 다음에 후수강좌. 후수강좌는 당연히 뭐야? 시작. 단어는 종합편으로 가겠지만 그 다음에 그냥 바로 EBS 고난도 구문. EBS 고난도 구문으로 가면 돼. 됐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하자. 시작. EBS 고난도 구문으로 갈 거야. 선생님이 EBS 고난도 구문할 때 뭘 이용한다? 메가스터디에 나온 분석 노트를 이용할 거야. 됐어? 그래서 뭐냐면 아, 선생님. 그러면 EBS 고난도 구문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지문을 다 해준다고 그랬어. 그 모든 지문 중에서 한 문장은 100% 하는 거야. 토픽 센텐스가 되든 또는 어려운 문장이 되든 아, 포인트가 잡을 수 있는 건 다 해줄 거야. 됐습니까? 전 지문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지문 안에서 가장 어려운 구문을 끄집어내서 해주는 거지. 그럼 포인트를 먼저 얘는 1, 3, 5 독해 기법을 듣고 나서 이 강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적용을 시키는 거야. 선생님이 병행 강좌는 뭡니까? 당연히 필수 편이지. 당연히 필수. 병행 강좌는 단지 필수지. 자기가 만약에 선생님 저 김동현 형님 독해기 좋아요. 그러면 필수 편 같지. 그러니까 선수 강좌가 되든 병행 강좌가 되든 필수 편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좋았던. 자,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다 잡아준다고 그랬어. 동사라던가 효용사 어디서 잡아준다. 시작. 그렇지. 필수 편. 1, 3, 5 독해 기법에서는 정말 하나하나 전치사부터 하나하나 잡아준다고 했어. 위하여 대하여 동하네 때문에 에게는 비해서 전치사가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가 지문을 단어를 조합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잡아준다는 거. 됐니? 자, 집중. 여러분. 2021 미라클 독해 기법 1, 3, 5 4등급 이하 학생들은 100% 들으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100%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영린이 학생들을 위한 뜨거운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1, 2학년. 공개 때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생들과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과